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탄소배출 저감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동적의 감산을 새겨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녕하십니까 철강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오늘도 저희 철강 섹터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국내 철강 업체들 주가는 8월 달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7월 말에 있었던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가열에 대해서 또한 탄소배출 저감 관련해서 약간 톤다운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가 되면서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철강 업황이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어쨌든 좋은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국내 철강 업체들 실적도 계속해서 증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비중을 줄일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고 설명을 드리면 중국 철강 가격인데요 중국 철강 가격이 제품별로 차별화가 됐습니다 8월 달에는 철근 가격은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나머지 판재료들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철근은 건설이나 인프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폭우 때문에 홍수도 심하게 왔고 계절적으로 한참 우기 시즌이기 때문에 건설 쪽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봉연강 수요는 일시적으로 빠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판재료들 제품은 수요가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레드 측면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최근에 뒤에 다시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강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스프레드는 다시 벌어지고 있는 공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철강 재고 레벨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비수기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빠져서 재고 감소되는 부분들이 정체가 되긴 했지만 저희는 연말로 갈수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는 어쨌든 철강 감산을 세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개선 영향으로 재고 레벨은 연말로 갈수록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철강 가격을 살펴보면 중국만 조금 5월달 이후에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한국 같은 경우도 조정은 없었습니다 행보를 했고 유럽이나 미국은 오히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거의 톤당 2,000불 여령 기준으로 톤당 2,000불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 3월달이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였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히스토리컬 하이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여령 가격은 2,000불 정도는 무난하게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웬만한 철강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레벨이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이미 웬만한 제품들은 발주가 다 끝난 상태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도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금액을 통과가 됐습니다 1조 달러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철강 산업 규모에 비해서 때는 1조 달러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수요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철강수 가격이 최근에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6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톤당 220불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5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40불 때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 계속 말씀드렸지만 철강수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철강 감산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철강수 수입산에 대한 오전도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브라질의 발레라든지 이런 주요 메이저 철강수 공급 업체들이 철강수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하락폭이 제가 예상보다 좀 더 가팔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50불 아래로 떨어졌는데 저희는 연말까지 철강수 가격에 다시 의미있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수 가격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중국이 다시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7월 말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탄소배출 저감 관련해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캠페인화 되는 거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뭐 태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철강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급등을 하는 거를 사전에 막겠다라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철강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수급이 타이트하다고 하더라도 원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축소가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반대로 또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철강 감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국 철강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속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인프라 쪽 부양 정책을 썼는데 그 방식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대규모로 특수 채권을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직접 SOC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지난 2년 동안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연초부터 중국 웬만한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부양책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지난 2년 동안에 지방정부가 부채를 가도하게 발행을 하면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인프라 투자 지표들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쨌든 중국 정부가 스탠스가 규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이 많이 소비가 되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쪽이 꺾이게 되면 철강 수요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강 수급에 대해서 계속 타이트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공급이 철강 수요 빠지는 거 이상으로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달 중국 조강 생산량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는 아주 큰 폭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12% 정도 생산량이 증가했었다가 7월달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감소세로 전환이 됐었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철강 쪽이 웬만한 제조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올해 중국 철강 생산량은 작년보다 줄여야 된다라고 발견해서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2분기 때는 철강 감산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완화가 됐었죠 완화가 됐다가 7월달에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부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철강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이제는 원자료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철강 감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때마침 내년 2월달이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매년 중국은 동적일 때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철강에 대한 감산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탄소배출 저감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동적일 감산을 세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 철강 수요가 좀 슬로워해지겠지만 그 이상으로 공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되면서 철강 수급은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타이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철강수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지만 철강 수급이 계속 타이트할 거기 때문에 철강 제품 가격은 플랫하게 가거나 아니면 빠지더라도 훨씬 더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철강사들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는 스프레드는 저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올해 내내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국내 고로사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대표적으로 현대제체 같은 경우 비중 확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철강 회사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ROE PBR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한국 철강이나 세아재강과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강 쪽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